이 지금 선정에서 제가 직관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직관을 바라시 어떻게 상상을 통해 직관이 뭘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선정에 들면 직관이 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로 직관이 온다고 느끼시려면 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좀 공부가 전체적 공부가 익었을 때 그래요. 처음에는 어떠실 거냐면 이제 선정에 든 게 주겠죠. 마음이 평온해졌다. 깨어났다. 평소랑 다른 내 마음 상태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느낌으로 와요. 직관은 느낌이라는 게 이때 참나에 대한 느낌 좋은 느낌 여러 가지 느낌들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의식적으로까지 분석하실 힘은 아직 안 돼요. 처음에 느낌으로만 느껴요. 참나랑 만났을 때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들로만 오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이거 해석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연한 느낌으로 갖는 거죠. 느낌은 있었는데 막연하다는 건 내가 제대로 이해는 못하고 있으니까 소화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선정에 들면 여러분 참나와의 합일이잖아요. 그러면 참나의 정보가 여러분도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분명히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참나랑 여러분 선정에 드시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발견하실 거예요. 나왔을 때 더 자비로워져 있고 더 자명해져 있고 머리가 더 정리해져 있고 감정이 더 순화되어져 있는 거. 그럼 이 참나 속에서 어떤 좋은 느낌들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 느낌 안에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합일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직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된다. 그걸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느낌으로 알지.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그 다음 뭘 해요? 이걸 가지고 분석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나중에는 이 단계가 선명히 보여도 처음에는 선정에 들었다 바로 나오면 그냥 분석이 이렇게 되게 느껴지겠죠. 선정에 들었을 때는 뭔 잘 모르고 기분만 좋다가 황홀하다가 턱 나와보니 이제 애고가 생겨요. 여기는 분석은 애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고가 하는데 이 애고가 참나의 기운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참나 깨어있음이 제일 확실하려면 깨어있음이 51% 이상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이 애고가 분석할 때 참나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애고가 51% 이상이면 애고 위주의 분석이 되니까 왜곡이 되겠죠. 체험했던 것도 왜곡이 되겠죠. 근데 깨어있음에서 그대로 나와서 깨어있음이 깊은 산매에서 그대로 나와서 나와가지고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막 이렇게 접근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책에 보면 몰입에 드시면 몰입 4단계 가면 이렇게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몰입 사고를 하세요. 그 몰입의 기운이 여운이 가시기 전에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고 자명할 때 그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거밖에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몰입하고 몰입 사고 하세요. 일반인들 다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름 바뀌었다고. 선정에 들면 대신에 선정에 들면 제 책에 뭐라고 되겠네요. 몰입에 들면 슈퍼의식 만납니다. 슈퍼의식 만나니까 슈퍼의식과 합일이 일어나니까 슈퍼의식으로부터 우주적 정보를 얻게 됩니다. 몰입 체계는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 때 뭔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라. 몰입이 이루어지면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고 정신이 차려지면 갑자기 또 기억 안 나던 것도 기억나고 심지어 모르던 것도 알아줘요. 원래 모르던 것도 알아줘요. 그게 무슨 짓이 일어나냐. 참나와의 합의를 통해 신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알 수 없는 정보까지도 나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